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출판사 대표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이성계의 고향인 화령의 위치와 고려말 장수였던 이성계가 회복했다는 고려의 동북계 영토들을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원서와 지도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어디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위치들 제가 역사상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영토 철령 이 철령은 명나라가 건국한 뒤 고려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위치입니다 이 철령에다가 명나라의 군사진영을 설치하겠다 고려의 우왕은 이야기를 듣고 명나라의 요동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출병하러 갔다가 위화도 회군을 하죠 그리고 4년 후에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데요 이 철령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삼군과 회왕군 사이에 있는 고개다 현재 개성과 약 3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일제시대 때 와스의 마츠가 비정한 이 위치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아마 이 근처가 철령이다라고 비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보시면 그 위치가 아닌 더 북쪽으로 잡기도 합니다 현재 철령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명나라가 뺏으려는 고려의 땅 철령의 위치 고려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고려사 현재 국사편차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사 데이터 서비스에서 검색을 하면 각종 업무의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왕 때 그 철령의 위치 1368년도 홍건적의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20년 후에 뺏겠다는 고려의 그 영토 철령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령에 있는 산은 고려의 수도에서 300리 떨어져 있다 현재 이 고려사에 기록된 쌍성, 장춘, 계원, 철령, 심양, 요양, 해주는 모두 지금 현재 만주에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그 한자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철령에서 300리의 거리 심양과 요양을 커버하는 그 위치죠 1388년 위와도 회군 당시에 요동정벌을 떠날 때의 그 고려의 수도 그 고려의 수도 위치 철령에서 300리 고려 중기 고려 양수 윤관이 고려의 동북 영토인 장춘의 병사들을 주둔시키다 고려의 동북 영토 장춘 요양, 심양 고려의 동령무라 물렸던 고려의 동쪽 영토 또한 요양, 해주, 심양, 계원 모두 동북 영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에서 해방되어서 수복했다는 원래 고려의 땅이었던 쌍성과 청주 이제 드디어 고려는 동북쪽을 근심하지 않아도 되었다 쌍성, 장춘, 계원, 철령 심양, 요양, 해주 모두 고려의 동북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 고려의 강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영토 하지만 고려 말기에 철령에서 300리로 밀려난 고려의 수도 이성계는 누굴까요? 고려사에 찾아보면 동북면 상만호, 동북면 도지휘사 또 동북면 원수 등으로 동북면을 다스렸던 굉장히 세력이 강했던 장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면을 잘 알았기 때문에 쌍성과 청주의 고려의 옛 강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고려의 장수 이성계 고려의 동북면을 다스렸던 장수 이성계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이성계를 화룡부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룡부 이 쌍성의 위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주는 원래 고구려의 땅으로 장령이다 긴 고개가 있는 곳이다 고려 고정 때 원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강화도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쌍성 총관부가 되었으며 고려 말 공민왕 때 원나라로부터 이 쌍성을 뺏었다 이 쌍성은 화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극과서에는 화주를 이곳에 표기를 해뒀습니다 자 공민왕 때 수복한 이 화주를 화룡부로 승격시켰다 이성계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화룡 자 정리해보면 이성계는 쌍성에서 태어났고 이성계 살아생전에 그 지역의 이름이 화룡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 때까지만 그 화룡의 지역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 이름으로만 검색이 된다는 얘기는 세종 이후에 여진에게 그 땅의 영유권을 점점 뺏겼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성에서 천호 약 천가정 그러니까 한 열 명으로 잡으면 만 명 정도가 되겠죠 만 명 정도를 거느리고 고려에 드디어 내조를 하니 자 원래 이 땅들은 원나라한테 뺏긴 지 무릇 한 99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 고려 말대 고려 말대 공민왕이 모두 이제 수복하게 다시 찾게 된 거죠 여진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드디어 고려 땅으로 편입된 쌍성 등지의 그 지역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 장수로 드디어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자 고려사람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자춘은 동북명 사람이고 그 지옥의 천호 천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를 동북명 병마사로 임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라고 조정에서는 반대를 하죠 하지만 공민왕은 동북명의 병마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동북명 사람이며 그 동네의 천호니 병마사를 삼아서 진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동북명 오랑캐다 언제 반역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쌍성이란 동네는 비옥하고 풍요롭다 지금 현재 한반도에 비정한 함경도에 비정한 쌍성 비옥하고 풍요롭지가 않죠 현재 북쪽의 쌍성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송화강이 흐르는 그 땅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죠 이 쌍성은 잠옷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우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성계의 고주할아버지 이제 목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조는 이성계의 고주할아버지 목조는 원래 고려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몽고 즉 원나라가 강성할 때 동북쪽으로 가서 항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다루가치 즉 지방자치 장군이 되죠 자 이 목조는 보면 이성계의 고주할아버지 목조는 개원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보면 이성계의 가문은 고주할아버지부터 쭉 지나서 이정계의 아버지 이자춘까지 주로 이제 개원 또 쌍성 부근에 거주했다고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의 기록이 됩니다 또 이 쌍성은 또 화주라고 불렀고 이 화주는 또 환영이라고 불렸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명나라하게 물어보죠 자 국명을 화령으로 할까요 아니면 조선으로 할까요 자 이 화령은 당시 이제 몽고의 첫 수도였던 화령 그 화령과 한자와 발음이 똑같은 쌍성 즉 쌍성총간부 원나라의 쌍성총간부가 있었던 그 화령 명나라가 볼 땐 원나라의 색깔과 고려의 색이 가득한 곳이었죠 이성계가 수복한 홍원 북청 함란 함주의 위치를 또 제가 또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원의 위치는 현재 구글 맵으로 보면 이렇게 존재합니다 홍원 자 이 위치는 쌍성에서 송화강을 통해서 보급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만 국방부에서 만든 1960년대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 한카우스 근처에 고려의 둔 그러니까 고려의 진영이 기록이 됩니다 현재 구글 맵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고려의 둔 고려의 군사기지 자 홍원의 위치와 굉장히 가깝죠 자 다음엔 북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산동반도에는 청주가 있고요 또 맑을 청 삼수변이 들어가는 또 청주도 있습니다 이 위치는 황하의 지류들이 흐르는 굉장히 맑고 푸른 곳을 예전부터 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북청이라고 불리는 곳 안북이라고 불렀던 곳을 한번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근처에도 맑은 물이 흘러야겠죠 자 송화강이 흐르는 그곳 현재 청강현이 있습니다 자 이 북청이라고 불리는 곳은 오랫동안 여진이 살던 곳으로 이 동북구성대의 위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윤관이 뺏었던 이 위치 그리고 후에 이 여진족의 세력이 강해서 다시 동북구성을 뺏기고 이 여진족이 금나라로 바뀌죠 이 북청주는 생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산의 위치가 현재 구글 맵으로 찾아보면 현재 이 청강현 주변의 이 산 산, 산의 위치가 세 군데가 현재 존재합니다 송화강이 흐르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마지막에 고려의 말기 때 공민왕이 이성계를 시켜서 뺏은 그 위치죠 북청주의 그 위치 자 이번에는 함란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이라는 한자는 물고기가 많을 합입니다 송화강 주변에 물고기와 많을 합 위에는 란이 있죠 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함란 함란이라는 위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함란이라는 위치가 현재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함란 이 합의 지역과 이 란의 지역들이 펄빈 주변에서만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함주 대도독부라고 불리는 곳 오랫동안 여진이 기거했던 곳 자 이 함란 함주 홍은 청 함란북이 늘 같이 나옵니다 현재의 하얼빈 지역 한자 번은 하비빈 송화강에 물고기가 많은 지역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분을 저격했던 그곳 윤관 장군이 고려의 동북구성을 개청했던 그곳 고려의 공미랑 때 이성계가 다시 수복한 그곳 자 이곳에는 동여진의 동여진의 나합출 나 받았다 합 출 나간다는 얘기죠 나하추라는 동여진 그리고 또 원나라에 귀속됐던 이 나하추라는 장군이 있던 곳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빈 함란 즉 홍원 청 함란 그 위치의 함주 맑고 푸른 송화강 주변에서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곳 고려의 동북계 천령을 뺏고 싶어서 선전포고를 한 명나라 그리고 고려는 요동정벌을 시작합니다 동북면의 지휘자 이성계 서북면의 지휘자 조민수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 창왕 공양왕을 차례로 살해하면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명나라의 북쪽에는 힘이 약해서 물러난 북원이라고 불리는 몽고의 세력이 남아있었고 또한 함란 위쪽에는 아직도 건재한 여진의 세력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몽고의 부마국이었고 고려하는 한몸이었던 여진의 세력의 힘을 합쳐서 조선을 붕겨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조선은 명나라와 손을 잡고 명나라의 노예국 제후국으로 건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권 보전을 위한 실수선택 명나라와 연합 그리고 고려의 흔적들을 결국하기 시작하죠 조선의 분석행유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또한 지방호족의 세력을 막기 위한 상업의 천대 그 여진은 훗날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여진이 통합되면서 순식간에 조선을 무너뜨립니다 조선 너희는 고려에서 나온 우리 여진과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전시하는가 온건적 오랑캐가 세운 명나라를 어찌 삼국으로 받드느냐 힘을 합쳐서 추후에 이제 청나라와 조선은 또 이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나선정벌 즉 러시아를 정벌하러 동북계를 같이 공격하기도 했었구요 겨울이 길고 춥지만 여름과 봄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 현재 하얼빈 쌍성 장충계원 철령심양요양 해주 자 오늘은 이성계의 고향의 위치 화령 1388년 고려말의 수도 조선의 3대왕 이방원 때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명나라는 3대왕 주체 때 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우리의 국명 코리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우리의 고토 중국 동부의 곤토와 하얼빈까지의 인합 임진완을 거치며 요동이 무너지고 병자원원을 걸치며 청나라에 뺏겼던 압록강 이북의 그 땅 고종 때에 들어서 대마도를 뺏기고 현재는 독도와 이어도까지 주변국에 뺏길 위험 자 우리가 정확한 역사의 의식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노려될 그 땅 우리 선조들의 고토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의 동북 영토 이성계의 고향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은 영상을 퍼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책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